네, 이게 집값 얘기를 한동안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집값도 좀 소강상태였고 물론 전세시장이 좀 들썩이고 전세매물 구하기가 힘든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집값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예전처럼 많이 오른다 이런 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화제가 좀 덜 됐나요? 미래세 때우의 이광수석 연구위원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좀 한가하신가요? 아니, 바쁩니다. 아니, 아니.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런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또 소강상태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요즘에 방송 출연이 좀 있더라고요. 대충 이런 거 아닌가요? 그냥 제가 피상적으로 보도나 체감하는 거는 조금 비싼 지역들은 조금 약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은 그래도 계속 강세고 이런 게 맞습니까? 이 정도 분위기가? 일단 전체적인 상황은 거래가 워낙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 판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는데요. 소장님 말씀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 아파트는 좀 줍줍한 상황이고요. 올해 사실은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승률은 물론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매수세는 계속 있어 보입니다. 중저가 쪽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닉네임을 했잖아요. 마용성이 나온 다음에 노도강이 나오고 금강구가 나왔는데 마용성까지는 이제 고가권 아파트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금강구 노도강이 좀 강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집값이 오른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공급 부족이에요? 정부 정책이에요? 아니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저금리 때문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뭐 복합적이겠지만 우리 이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릴까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거나 주시장을 전망할 때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스스로 한 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집값이 왜 올랐을까?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게 아파트 가게 왜 올랐는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인지 아니면 다른 금리가 낮아서인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정확하게 한두 가지를 찾아내고 그 원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통해서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값이 하락하겠다 상승하겠다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왜 한국의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계속 오를 수도 있는지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게 편하게 수치나 자료들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지난번 저를 이렇게 안 들으셔도 되겠군요. 몇 페이지를 보여 드릴까요 이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과 죄송합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과 보시는 건 뭐냐면 거래 회전률 변화라고 헤드라인이 있는데 사실은 전세 매매 가격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선이 있는 게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몇 프로인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3년부터 까만 그래프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시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60%로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전세를 통해서 갭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투자 수요를 대표하는 거죠. 전세 가액이 높아질수록 갭 투자라든지 투자 수요가 자극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과거에도 보시면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이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매매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잘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매매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여줘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격 상승 이유는 전세 가격이나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졌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그만큼 못 오르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다시 전세 가격과 집 가격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시장에서 줄기 시작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인데 독특하게 한국에서 2018년 이후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더 급등하잖아요. 전세 가격 비율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더 올라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투자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그럼 어떤 이유인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선생님 이거 잘 보시면요. 이번에는 거래 회전율이라는 건데요. 2018년부터 한국의 거래 회전율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 회전율이 갑자기 9%대에서 6%대 5%대 4%대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거래 회전율은 뭐냐면요. 매물의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 그래서 2016, 15, 13, 14, 15, 16, 17 이렇게는 전세 수요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라든가 대출 받아서 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을 올렸다면 그 이후에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매물이 감소한 거예요. 이게 정확히 지표로 보여줍니다. 유통시장에서 공급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장에 매물은 없는데 수요가 줄어도 매물이 50% 이렇게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한 거죠. 그런데 왜 2018년부터 매물이 감소했을까요? 왜요? 4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예요. 2017년도 말하고 2018년도부터 뭐냐면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줍니다. 그러면서 집을 갖고 있는 게 편안해졌어요. 괜히 이건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4년이나 8년 동안. 그래도 잘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보시는 표처럼 38만 호 정도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서 갑자기 매물이 잠깁니다. 38만 호가 임대주택화되니까 이거는 당분간은 매물로 2회뿐만 아니라 계속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14만 가구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데요. 지금 한 해 거래량이 서울이 8만 4천 건에 불과해요. 엄청난 매물이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치면 자사주 산 거나 마찬가지나요? 그렇죠. 자사주. 맞습니다. 자사주 사서 유통 안 되는 거 아니야? 유통 안 되죠. 그럼 그 주식 오르지? 품절주죠. 네. 애플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물이 감소한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인데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료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매물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과거에 없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진짜 집값을 잡아야 되는 게 정책 목표였다면 정책 미스네. 그렇습니다. 정책 미스네.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선한 정책의 목적이 있긴 했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겠다. 그런데 그게 역효과로 집값의 급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망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5페이지를 한번 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전부 조사해봤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표는 서울 아파트의 주요 아파트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몇 채나 거래됐는지 조사한 표입니다. 보시면 평균적으로 13%가 임대사업자로 묶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팔지를 않아요. 유통분량이 그만큼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가격을 급등시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거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실 때 집값이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건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나온 것은 무슨 차트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전망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할 때 투자 수요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매물을 증가시킬까 이 두 가지를 전망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 네. 그냥 감소 정도로 하는 걸 안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6페이지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6페이지는 뭐냐면 순매수 건수인데요. 뭐냐면 그만큼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인의 물량입니다. 법인은 순수하게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들이 마이너스 가면 이게 뭐냐면 그만큼 순매수가 적으니까 많이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2018년부터 안 팔면서 오히려 더 사기 시작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법인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집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현저히 줄고 있기 때문에요. 혜택도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2주택을 사시잖아요. 그럼 취득세를 8% 내셔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원래가 3% 미만이었습니다. 그렇죠. 집값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 사려면 8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집 살 때는. 그렇죠. 세 번째 집은 12%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집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최소한 2채 이상을 사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채 갖고 있으면 다른 집도 다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하고 2주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지금 취득세가 8% 되니까 시장의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먹은 거 이제 심리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먹은 거에서 양도소득세 좀 더 내라 그러면 일단 먹은 거에 내는데 그러는데 일단 그거는 선취로 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취득록세라는 게 그렇죠. 8% 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손실 8% 복비에다가 이런 거 다 치고 10% 손실 나고 시작하는데 손이 나갈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표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건 다른 차원이죠. 왜냐하면 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가격 상승세가 안 되고 거래량만 급감해요. 지금 현상이죠. 수요가 일단 주니까. 이제 향으로는 집값의 관건은 매물이 과연 시장이 나오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7페이지에 보시면 매물의 증감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한 달에 갑자기 세종과 서울의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느 근거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5% 18%. 왜냐하면 세종이 18.7%로 한 달 만에 매물이 급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세종이 요즘 집값이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 그런데 이 매물의 증감이 향후에 집값을 향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매물 증감은 저희가 이게 건수를 나오지 않습니까. 매도 뭐 하겠다 매매하겠다 이런 것들을 개수를 센 겁니다. 그건 어디 부동산? 네. 그래서 해봤더니 매물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계속 줄기만 했거든요. 매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아시겠지만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해소를 못하면 사실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가 약간 징벌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전에 사실 이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오르는 이유가 시장의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나오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투자 수요는 아까 얘기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세제상의 불리함이 굉장히 좀 강화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걸 이겨내면서 내가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보더라도 좀 준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4년과 8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말소되는 아파트들이 나와요. 주택이. 그런데 연장이 안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는 갖고 있으면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를 똑같이 물어야 돼요. 그러면 말소되는 순간 뭔가 혜택을 받고 혜택이 종료되니까. 연장은 안 해 주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죠. 그게 말씀드린 표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에 서울에 14만 2천 가구가 말소가 됩니다. 임대사업자 자격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기지방에 10만 9천 전국적으로는 2020년에 47만 호 내년에 58만 호 2022년에 72만 호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표처럼 이게 정확하게 이 임대사업자들은 그러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많이 올랐고. 그럼 시장의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혜택은 없어지는데 혜택이 끝난 상태에서 세금 부담은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반대로 반대 효과입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매물이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몰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향으로 이런 매물이 시장이 나오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14만 호가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서울에 14만 호 공급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물론 14만 호가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없죠. 그런데 그만큼 시장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그널이 사실은 항상 나오잖아요. 조짐. 그게 9페이지예요. 이게 뭡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강남에서 그런 부동산 사모펀드가 이 앞 보시는 아파트를 46채를 420억에 삽니다. 삼성동 아니면 한 가족이 갖고 있던 것 통으로 샀다가. 맞습니다.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서 다시 팔 게 이거죠. 다시 공매 나왔죠. 이지승과 거기서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얼마에 지금 거래가 됐냐면 30평 아파트자가 정확히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뭐예요 이거 반값이에요 지금 주변에 제가 시가를 보여드렸잖아요 30평짜리 17억 18억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주택자가 이걸 10억에 팔았을까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매물이 나올 때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팔아야죠 원샷에 파니까 좀 싸게 해 준 거지 어쨌든 그래서 다주택자가 향으로 시장으로 보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만약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빠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 사람이 만약 계속 오르고 나 세금 내는 것보다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면 왜 팔았겠어요 그런데 팔고 싶을 때 누군가 사주지 않는다면 향으로 아까 그런 그런데 이 자산운용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네 아파트 한 동을 갖고 있어요 한 가족이 아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럼요 500채 10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국에 다주택자들이 많아서 투자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평생 두 채도 안 가져갔는데 한 채도 없으신 분이 많잖아요 이 지경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시장을 판단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국에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나 그래프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명확하네요 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매매가격이 훨씬 높아지면 투자 수요는 감소한 게 제가 들어도 타당한 추론인데 그리고 차트를 그려오셨으니까 2017년도에 너무 잘못한 거네 정부가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늘려준 게 매물이 감소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정책이나 아니면 전문가도 그렇지만 시장의 변동 원인을 명확하게 알았어야죠 내가 이거 하면 매물 줄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으면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리서치를 하지만 시장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핵심이에요 향으로 이런 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 핵심 지역은 아닌데 서울 외곽 지역에 보니까 전세 가격이나 매매가격이나 똔똔인데도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자극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다시 이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 페이지? 네 이 페이지 나왔어요 네. 이 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의 현재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매 비율은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과거의 흐름을 보면 이게 60%가 되는 순간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 10%포인트가 남아있어요 9월 기준이긴 한데 이게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게 60%가 되고 70%가 매매가격 대비하면 다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 줄이고 왜냐하면 인지상정이잖아요. 들어가면 4년 살아야 되고 그렇죠. 못 올리고 그렇죠. 그거는 세입자 보호하려다가 다시 전세 가격 올리고 그게 또 투기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보호법 외에 전세 계약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준 거거든요 2년 동안 더 살게 그게 4년을 살든지 그동안 여러분 6년을 살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나 법률 때문에 사실은 이상한 급등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투자 수요로 연결되지 않게 지금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효과니까 그런데 임대차 3법을 했는데 뭘 또 어떻게 그걸 보완하죠 저는 어떤 제안을 좀 해보냐면요 이건 전망하고 분석하고는 다른 얘기죠.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정책을 예상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한번 제안을 해보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가 이상의 전세 가격이 형성되는 집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신탁을 걸어놓다 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이게 필요하냐면요 최근에 깡통 전세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전세가가 갭 투자하고 그냥 날라버려요 그래서 지금 전세보증보험 사고율이 갑자기 100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배? 워낙 작았기 때문에 올라온 속도이긴 한데 한 건 나오다가 100건 나오면 100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천억 정도가 지금 보증보험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막고자 임대인한테 보험을 들라고 그러면 일정률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전세 물량이 더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임차인이 유리한 거고 임대인은 불리한 거잖아요 지금 임대인이 불리하게 한 조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더 불리하게 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전세가격에는? 그러면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부담도 커지니까 임대인도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픈인 거죠 알아서 좀 낮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의무도 지게 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그냥 집값이 5억이라면 5억 받아도 되거든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전세 받아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나르면 됩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그리고 이게 갭이 일종의 투자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앙등 형상을 정책의 법률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세입자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집값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한꺼번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급박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사실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책으로 만든 부작용들을 정책으로 또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치동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오셨는데 우리 이광수 의원이 대치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대치동이 아마 실거래 가격이 회전율이 제일 많은가 봐요 보니까 대치동 여러분 제일 살기 좋아하시는 동네고 교육수요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종의 불폐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재건축 단지도 많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끼고 그래서 어쨌든 강남의 불폐라고 하면 또 거래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희가 유의미한 그런 분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치동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 첫 번째 대치동 실거래 가격 추이 점점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013년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오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게 실거래가인데요. 점 하나당 거래 건수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1월에 이 아파트가 7억 후반이었는데요 소장님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11억 5천으로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게 거의 7년 이 동안 가격이 계속 하향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변동성이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오를 때만 보기 때문에 집값이 마치 계속 오른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계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우하향하는 차트가 나왔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았나요 급등했죠.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최근의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했죠. 투자 수요가 증가할 때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이 정도는 인정할 만한 상승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냥 꾸준히 이런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매물이 감소하면서 갑자기 급등하죠. 그런데 여기서 상세하기 보시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한 장 넘겨보시면 12년도 이게 확대한 겁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인데요 실거래 가격인데요. 2018년 9월에 이 아파트가 18억 5천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이게 17억 4천에도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8월에 20억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20억 8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공급 매물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은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올랐다가 확 빠지기도 합니다. 매물이 나오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2018년 9월에 이 아파트를 18억 5천에 산 사람은 돈을 번 겁니까 그런데 머릿속에는 만약에 저라면 저라면 몇 달 전에 22억에 거래됐다는데 그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매수한 사람이 취득세 보유세 거래비용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이 움직이는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즉 매물이 움직이는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갈 때만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이 아파트는 22억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7억에도 거래되고 20억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는 있잖아요. 22억은 좋은 동의 로얄층이고 18억은 안 좋은 동의 1층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아니 이 얘기는 배번하게 되는 얘기긴 한데 선생님 그런데 이걸 평균 가격으로 해도 이런 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사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에 아까도 저희가 들어가는 말로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 올 텐데 비싼 지역 지금 대치동도 서울에 손으로 꼽는 비싼 지역이잖아요 서울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거기다가 마용성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 매물도 나오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30평짜리 22억? 20억? I don't care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갈 형편도 못 되고 지금 나의 관심사는 이거 뭐야 지난번에 예전에는 4억 하던 게 지금 다 9억 되고 이런 게 문제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아까 좀 저렴했던 지역들 평균 가격이 그게 훨씬 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그런 지역들 얘기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쪽이 더 문제니까 그렇죠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왕칠 굿나잇 이노큐 으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무어라고? 꿀잠 캡슐 본왕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왕칠을 검색하거라 하하하하하하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 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진우스 전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리빈 원더 진우스 미래했을 때 이광수 위원과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반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20억 넘는 거 30평짜리 30억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도 30평짜리 30억 아파트 보이거든요 강 건너서 그래서 내가 야 저거 뭐 화장실 문에 금태를 눌렀나 그런데 그런 건 저도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의 관심은 솔직히 이런 데 있어요 영끌한다 영끌 젊은 층이든 아직까지 재산 형성이 안 돼 있는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하에 있는 분들이 진짜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서울 외곽이라든지 수도권 이런 데 비교적 저렴한데 그런데 효과가 좋으니까 사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짜리 20억짜리 이런 거 빠지는 거는 이건 워낙 돈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샀으니까 그들만의 오케이 그건 돼 이게 빠지면 이건 실물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왜 강남 집값을 얘기하냐면 사실은 강남 집값이 일종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올해 상반기에 특히 9억 이하의 서울 아파트가 급등한 이유는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 중에서 덜 오른 것들이 갑자기 확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그런 시장에 결국에는 흐름을 만들었냐면 강남 집값의 이런 급등이었거든요 저 정도 비싸면 여기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심리 그렇죠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사실 그 외곽도 보는 거죠 강남도 샀다가 그래서 사실은 강남에 이런 조정이라든지 매물이 나와서 조정받으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잠깐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 오히려 그렇게 금액이 낮거나 작은 아파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서 실효가 되면 매물이 나올 만한 게 저렴한 아파트 단지라는 거죠 그렇죠 저렴할수록 많이 갖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러네 여기 얼추 10% 15% 이상 되는 거 보니까 26% 이게 왜 상계주공 5단지는 26%예요 임대사업자 비중이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디오빌 역삼 아파트는 32% 역삼은 비싼데 아닌가 그러니까 골고루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아파트들이 임대사업자와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매물화될 가능성이 더 많네요 많죠 상대적으로 매물이 덜 나왔고 역설적으로 향후에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라는 게 자산가인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노동왕이나 금강구에만 살 필요는 없고 강남에 살면서 이런 아파트들을 몇 채 갖고 있으면 자기 거 강남에 있는 거는 킵하고 이런 걸 팔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끌에서 중저가 지금은 중저가라는 표현도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비교적 중위가격 이하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보거나 전망을 해볼 때 당연히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요즘에 그러면 30대들 왜 집을 샀을까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보시는 표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60만 건의 서울 주택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집을 아파트를 사시면 나 자금 어디서 났습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표입니다 잘 보시면 전체 45만 5930명 중에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삽니다라는 사람이 42%였어요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살집을 산대요 실수요자들이 천만의 말씀 거의 50%에 육박한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중저가에 많았고 특히 보세요 30대 같은 경우에 차입 비율이 57% 상당히 높잖아요 이 30대가 그렇죠? 그만큼 뭐냐면 빚을 많이 끌어당겨서 샀다는 거예요 뭐예요? 만 20세부터 29세 사이는 물론 모수가 작긴 한데 임대비율이 60%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오히려 이런 분위기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고 빚을 많이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67%를 레버리지를 썼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썼을 가능성이 큰 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 집을 살 때는 대출이 좀 덜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차입 비율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요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42%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실거주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모든 전제가 아까 대치동을 비롯한 대치동 계신 분도 죄송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강남 불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남이 추세적으로 빠지면 다른 지역도 빠져왔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불폐 신화라는 게 과연 영원한 거냐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화 환상 이런 걸 갖고 있기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14페이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실명이 뭐가 들어가서요 이건 안 보여드릴게요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는 보여주지 마세요. 비디님 14페이지 보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 이분이 이름이 나왔구나 네.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히 강남 불폐 신화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강남권 집 보유자들은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팔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느니 차라리 자사손손 물려주겠다는 게 보유자들의 이야기다 물론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지 않는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산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씨가 말라버린다 그런데 강남에 살려는 사람들은 엄청 많다 며칠 만에 1억 원을 높게 부르더라도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은 구입을 한다 그래서 매도 물량은 없고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호가는 계속 오르고 가격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폭탄도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심지로 강남 사람들에게 껌값이라는 겁니다 세금이 그래서 매물도 안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문가가 딱 나와서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적기에 특히 강남 지역은 희소성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똑같죠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맞는 얘기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특별히 망하지 않는 강남을 떠납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금 올려도 안 팔고 살려는 사람도 많고 땅은 부족하고 공급은 부족하고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15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충격적인 게 이 기사는 2006년 11월 기사입니다 극과 극 부동산 괴담 이건 뭡니까 아까 그 기사 제목이에요 지금 읽어주신 거 네 그게 2006년 11월 기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커테이션 7명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옛날 얘기거든 네 그런데요 2006년 11월은 아까 그 대치동의 아파트가 11억 5천으로 최고 고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그러고나 빠진다는 거죠 그들이 7억으로 빠졌어요 하기가 그리고 금융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빠지는데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신문 기사가 나오냐면요 이제 강남의 구력이에요 1년에 3억씩 뚝뚝 이건 언제 2012년 기사네 12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서서히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개포동 주거 1단지 4단지 지금은 이게 완전 최고가 최고가 네 이때 당시에 10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빠집니다 30% 1년 만에 30%가요 그래서 8억에 거래돼요 네 잃었다는 거죠 과연 강남 불폐가 영원했냐는 걸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요 2006년의 얘기들이었어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죠 과연 우리는 명확하게 집값의 변동 원인을 알고 있고 그거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신문 한번 보세요 전문가들 얘기해 보세요 매일 오른다 맨날 고점 찍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까 보셨지만 대치동 아파트도 18억 됐다가 20억 됐다가 17억 됐다가 20억 되고 이런 변동성이잖아요 그런데 매년으로 자르면 17억에서 계속 20억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손절을 치는데 집은 절대 손절을 안 치거든 거의 절대는 아니지 손절 칠 때도 있죠 개인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그러니까 손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해 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하락을 기억하지 잠깐 평가손이 생겼다가 다시 올라버리니까 우리 머리에 잔상은 옳은 것만 기억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니까요 내가 손해를 안 봤는데 그런데 아까 보셨던 16페이지의 그 기사 처먹처럼 누군가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어진 거죠 2012년 불과 8년 전입니다 여러분 강남이 30%씩 빠졌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하는 게 과연 있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계속 흐르잖아요 어떻게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급니까 그 말처럼 사실은 저희가 투자로 세상을 보고 부동산 시장도 보시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땅의 희소 그리고 모두 다 좋아한다 항상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항상 위험한 신호였던 거죠 희소하고 모두 다 좋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저긴 누가 살지 난 언제 저런 데 사보나 살아보나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뉴스 플러스 주택가격 하락 꼬리문 악순환 하는 이건 언제예요 2013년 이건 내 기억이 나네 이게 최경원 장관 대책 나오기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하락이 저희한테는 크게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격 빠졌을 때 서우프라임 때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2013년도가 왜 서우프라임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샀거든요 미국에서 돌아와서 2013년도에 보니까 평가선 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4년 동안 잘 살았는데 평가선 좀 나오면 어때 어차피 집 한 채인데 그런 생각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과거 얘기로 말씀드리는 건 과거처럼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비관하고 실망했을 때가 또 집을 사게 되기 좋은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계속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 정도가 되고요 세대별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고령화 세대일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죠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77% 50대는 68%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 상당한 자산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보세요 30대가 비중이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소외받았어요 두렵고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영끝을 받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도 61%인데 30대가? 순자산이 작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긴 한데 절대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죠 제가 속해 있는 50에서 59세는 68%네요 그런데 너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신화를 만드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계속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전망을 명확하게 해드리잖아요 뭐냐면 이게 물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투자 수요와 매물의 증감을 잘 보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에 그건 안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보여줘요 보여줘 보여줘 봐 아니 괜히 껴들어간 거예요 이게 언제 누구예요 이게 2013년도에 이강수 의원 사진이 맞아요 이거 대학교 때 사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신입사원 때 사진인데요 신입사원 때 사진을 다시 쓴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론 같은데 2013년도에 제가 집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빨간 표시의 그림처럼 기자분이 이색적인 주장이래요 집 사자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요즘은 폭락이로 통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폭등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집 샀으면요 그냥 눈 갖고 샀어도 두 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때 집을 사자고 그랬냐면 이런 숫자를 통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산 배산에서 세대별로 부동산 비중이 가장 낮았고 투자한 사람들이 시장이 없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집을 사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불과 7, 8년 전 그런데 2013년이 불과 7, 8년 전이 아니고 7, 8년이 엄청 힘든 오래된 시간이 되니까요 이광수 의원님 그래서 2013년도에 이광수 의원께서 집 사자가 한 거는 내가 나도 다 알고 있지 이거는 그래서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에도 집을 이런 데는 샀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가격이 빠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연도별로 보면 약간 틀렸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017년도 그 제도 나왔을 때 그거 임대사업자 네, 아니요. 그건 2017년도 말이니까 그때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매물 증감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못 생각했고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린 게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2018년 그 시점부터 가격은 물론 중조가는 엄청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확실히 2018년부터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냥 안전적으로 계속 오르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정리해봅시다 내년 서울 수도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서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물이 증가합니다.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감소한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럼 매물이 증가하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갑자기 전세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급등해서 만약에 갭투자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또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변화하고 다르게 정부가 만든 거니까 정부가 저는 책임지라 이거예요 아니 저는 전월세 임차인들한테 가장 좋은 건 전월세를 싸게 주는 게 아닙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죠 아니 영원히 전월세 살면서 계약갱신권 청구하면서 싼 집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집에 없으신 분들이나 내 집만 원이 꾸미시고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는 경우에 그렇잖아요 임차인한테 4년 줘야지 불리하잖아요 임대인이 그런데 내가 왜 그 집을 보유해야 되지 이런 생각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그런 게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시로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자 그러면 매물화될 거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전세가 급등하니까 일치적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대비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임대차의 안정은 투자나 투기 수요를 현저하게 줄여서 집값 안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적으로 4년마다 그냥 계속 올리는 구조로 가버리면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저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정책 때문에 시장의 뭐라 할까요 이 변화가 너무 급하고 정책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책의 보완도 정부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와 있다 말 좀 하세요 들으시겠죠 3% 들으시겠죠 3% 나와서 듣고 하는 건 다 늦은 거예요 늦은 거라니까 미리 해야지 미리 그래서 이 부분이 한 가지 약간 제가 제 전망에서 불안한 부분이긴 한데요 변화의 요인이긴 한데 그런데 불안한 이 부분 한 가지가 아니네 그게 전세가율 70% 80% 되면 또 갭 투자 들어올 텐데 안 되게 해야죠 그래서 이 오르는 현상이 임대차 보험법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법의 일종의 부작용이니까 그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전월세를 싸게 주는 게 정책의 목적이 되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책의 목적이 돼야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전월세 싸게 주는 거는 전월세 싸게 주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을 내지 말고 빨리 나는 그거 왜 안 하는지 몰라 그거 빨리 공공부진 이런 데 빨리 지어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50층짜리 짓고 해가지고 그거 장기 임대 주고 한 20년 15년 살면 그거 매매 불가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요즘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 또 정망하고는 정부가 유통시장에 참여하자 그래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매물 나오고 이러면 정부가 사는 거예요 정부가 사서 정부가 전세 주고 이런 일반 시장에 지금 왜 유통시장에 규제가 잘 안 되냐면 정부가 한 채도 없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그러니까 안 되죠 시장 참여자가 아니니까 시장 참여자의 역할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점이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정부가 그걸 안정적으로 임대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면 유통시장도 안정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임대차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부가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싸게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나 조달을 펀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들의 펀드 투자를 하게 돼서 이런 실물 투자를 하지 말고 펀드를 구성해서 그런 투자를 해본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집값에 대해서는 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저는 오로지라면 금융시장에 주식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젊은 분들이 영끌을 해서 뭐라 그래요 그 패닉바잉 그거를 해 가지고 손실이 나게는 하지 말아야지 정부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마 재기불능 상태로 갈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분노 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옆에서는 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몇 억씩 올랐다고 하니까 너무 화나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표출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그게 안타깝게도 또 다른 부작용을 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뭐 이 방송도 혹시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하시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들으시면 임대차보호법 3법 이 취지가 좋은 건 아는데 그게 이광수 의원도 그게 걱정된다 그게 전세가 비중을 높여서 다시 갭 투자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는 정책 목표를 달성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보완책을 빨리 만들어서 전세 임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좀 배려하지만 집값이 앙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만 잘하면 2021년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매물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보시는 건데 우리 부동산 너무 논란이 많아서 잘 안 하려는데 이광수 의원 했으니까 또 한숨에 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지만 여러 가지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데에서 전망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전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수택자 안 팔아 그러면 시장은 제 예상대로 안 가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꼭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게 새 아파트가 많아서건 적어서건 아니면 금리건 이런 거하고 그게 응축돼서 사실은 이런 투자나 아니면 매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집중해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집값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를 해가지고 집을 못 사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극시켜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꼭 집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자본시장 이걸 활성화시키면 돈이 일로 쑥 옮기면서 밸런스가 맞을 텐데 잘 하시는 것 같더니 요즘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값 추이를 봐가면서 검증 들어가니까 그럼요 기다리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미래세 때우의 이광수 의원과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